이 녹취록 파동 정말 바람잘 날이 없네요 녹취록 파동인데 이제 당하는 쪽에서는 뭘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공격하는 쪽에서는 방대한 분량의 그런 녹취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녹음 파일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를 그러니까 이제 당하는 쪽에서 대비를 하기가 힘든 거죠 대비라고 하더라도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말이나 글을 주어 담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딱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거든요 오늘 조선일보를 빼고 대개 일면 톱 기사로 다뤘네요 여기 보시면 동아일보에 지금 일면 톱 기사입니다 윤석열 명태균과 취임 하루 전 김영선 공천 통화 여당 취임 당일 발표 뭐 사슬도 다르고 김영선이 좀 해줘라 민주당은 불법 공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참 복잡하고 딱하고 어렵게 됐습니다 잘 헤쳐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오늘 사슬이거든요 일면 톱 기사를 다루고 다음에 사슬에 막 떠드는 명태균 조용한 용산과 검찰 기이한 풍경 이런 기사가 지금 떴거든요 이 양반이 뭐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상대방을 코나로 몰아낼 수 있는 여기 이제 뭐 선거공천 당무 이런 부분에 개입한 그런 흔적인 것 같다고 보고 하나같이 법적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씨는 별 말이 없고 오히려 명태균 씨가 이렇게 불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이렇게 오늘 사슬 일면 톱 기사 이렇게 동아일보와 다루는 겁니다 그 다음 중앙은 톱 기사는 아닌데 중앙은 젤렌스키 관련된 여러분들께 중앙을 차지했지만 주목도가 가장 높은 좌측 상단에는 이렇게 톱 기사를 다루었죠 윤석열 김영선이 해줘라 녹취 파장 명태균 정거 불질을 간다 이런 내용을 지금 담았고 중앙은 이제 만평함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중앙의 박태균 만평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돌았는데 이만큼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만평을 그린 박하백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상황을 보는 겁니다 보시면 원인을 제공을 안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다 엎드려진 물이지만 원인을 제공을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인들도 이렇게 요즘에는 녹음 기능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상당히 가려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책이 잡혀 가지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데 이제 말도 많이 했고 문자도 많이 남겼으니까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수습할 수가 있을지 이제는 이미 저지러진 일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도 잘 헤쳐나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게 보면은 참 저희들도 이렇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배우는 거는 이제 인간관계가 좋을 때는 관계가 없지만 인간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되게 배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배반을 많이 하고 소송이나 송사 같은 게 벌어지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 대부분 글을 남긴 문자 메시지 같은 것이 가장 여러분들 큰 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보통 사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가장 잘 잡은 만평이 이거거든요 굉장히 큰 파장이 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헤쳐나가기를 바란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